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거기 자 페이지 116쪽에 16번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 뭐라고? 116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116조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보시면 자 뭐라 했냐면 토지이동 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 토지가 다음 합병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1필지 토지에 전세권 등이 있음에도 합병할 수 있다라고 써놨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등기법에서는 합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있는 걸 해갖고 세 가지고 지적에서는 합병할 수 없는 걸 따지는데 등기법에서는 합병할 수 있는 것은 자 등기법에서는 세 가지라 했어요 이 등기법에서 세 가지가 뭐냐 등기법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슨 물건? 용익물건 그 토지의 전부든 일부든 뭐예요? 용익물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뭐가 가능해? 이거 합병이 가능하다 아니죠? 자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자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제 뭐예요? 합병대상 모든 토지에 자 뭐라고 합병대상 모든 토지에 뭐예요? 모든 토지에 뭐가 등기원인 뭐예요? 등기원인 미 그 연월일과 이 연월일과 뭐가 같은 접수번호가 동일한 이 접수번호가 뭐예요? 접수번호가 동일한 동일한 이 저당권 있죠?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이 저당권은 원래와야 안 돼요 저당권은 전부에 하는 곳이지 일부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니죠? 그런데 합병대상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근저당권 가능하다니죠? 그죠? 합병대상 모든 토지 있죠? 이렇게 모든 토지에 이 모든 토지에 자 신탁등기 있죠? 신탁업무 내용이 같은 신탁등기 자 일부만 되면 안 돼요 모든 토지에 그렇다니죠? 그런데 이제 지적에서는 뭐예요? 합병이 안 되는 거 두 가지 그랬을 때 일단 뭐 일부는 용익물건이니까 전세권이니까 되고 자 거기 합병하고자 하는 이필 토지에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소유자의 주소 서로 다른 경우 있죠? 다른 경우 특히 또 이제 지분 얘기해요 지분 주소가 다르거나 이렇게 지적에서는 이 지적에서는 뭐예요? 지분이 소유자는 같은데 지분이 다르거나 다르거나 뭐예요? 주소가 뭐하는 경우? 주소가 다른 경우 얘기해요 다른 경우 그래서 이 주소가 다르거나 지분이 다르거나 지분이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A라고 하는 토지와 뭐가 있어요? B라는 토지가 있어요 자 수유권자가 갑을 여기도 갑을 똑같아요 다만 이 A토지는 이 A토지는 수유권자 갑이 4분의 1 지분을 갖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4분의 3을 갖고 있어요 자 이 B토지는 이 갑이 3분의 뭐예요? 3분의 1을 갖고 있고 을이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뭐는 같은데? 자 소유권자는 같은데 지분이 다르면 합병이 안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주소가 다르면 합병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합병하면 서로 주소가 틀리니까 어디다 어디다 보내줘야지 헷갈린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분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동 결의소 내용과 다르게 정리될 경우에는 소관측이 뭐 한다고? 직권조사 정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종합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회사 형질이 바뀌어서 지목변경할 수 없을 때는 자 올해 시험 문제에 중요한 것은 그러고 그랬죠? 지목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아니죠? 지목변경 없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건물을 직권한 다음에 중공검사 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목이 변경할 토지예요 그런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이제 산지를 개관하거나 건물을 질 때 일단 뭐예요? 일단 신고부터 먼저 하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등록 전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미리 뭐예요? 제한을 가하겠다 아니죠? 그래서 옛날처럼 다 형질이 바뀐 다음에 하면 뭐예요? 자 그 난개발이 생겨갖고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지목이 바뀌는 건 별도고 일단 뭐예요? 처음부터 신고할 때는 법이 그렇다 아니죠? 법이 뭐 하지 말고 지목변경 안 한 상태에서 신청하라 지목변경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깐 지금 그래서 올해는 절대 뭐라고 올해는 시험 문제 나와서 등록이 전환된다 나오게 되면 뭐 없이 신청하는 거야 이거? 지목변경 안 하고 신청하는 게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4번이 뭐예요? 지목변경 없이 신청이 안 하고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동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공부를 정리할 때 지적소관청은 이에 소유되는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5번 지문에 동그라미 5번 지문에 보면 자 일단 일필지 일부가 뭐예요? 일부가 이 전일한 토지 일부에다가 집을 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분할해서 여기는 전후로 내고 이건 대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뭘 안 하면 자 이 토지를 분할 신청을 안 하면 소관청이 직권하고 지적측량 이렇게 뭐예요? 이 측량을 안 한 거니까 지적측량을 했으니까 지적측량 수수료예요 지적측량 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일까지 안 내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서 압류 들어가겠다 아니겠지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이 틀린 상이다 지적측량 수수료다 자 17번 한번 별표해 보시고 뭐에 관한 이게요? 지적정리 등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일단 거기 1번에 시도이사 승인 나왔어요 일단 습관적으로 시도의 승인 나오면 찾아봐야죠 뭐예요 이게? 어? 지번 변경 맞구나 왜?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이 세 가지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지번을 변경해서 받겠으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직권을 했으니까 소유자가 통제한다니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소관청이 등록전환에서 토지표 시간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변경 등기를 등기관세에 접수한 날부터 등기관세에서 등기관세에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얘기는 그거예요 자 일단 토지동이 생기면 이렇게 뭐예요? 토지 뭐가 생기면? 토지의 이동이 생기면 토지 소유자가 뭘 해야 돼요? 신청해야 돼요 자 만약에 뭐예요? 이 신청을 누가 받는다 그랬어요? 소관청이 받아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소유자가 뭐하지 않으면 이거 신청하지 아니하면 신청하지 않으면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 소관청이 뭐라고? 직권해요 그 소관청이 직권하면 당연히 뭐예요? 자 소관청은 자기 관내 자기 관내에 뭐가 생겼는지 토지의 이동이 생겼는지 또 이동에 뭐예요? 현재 상황을 이 현황을 뭐하는? 현황을 조사하는 이 계획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수립을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토지 등 현황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 관내에 자기 관내에 토지에 혹시 눈에다 집중해놓고 답으로 계속 살고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이렇게 뭐예요? 토지의 달라졌는지 현재 상황을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해서 만약에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토지가 있고 대장 있어요 이 소유권자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 답에다가 뭐예요? 몰래 집중해놓고 계속 답으로 세금 내고 싶어 하지만 소관청이 조사해서 딱 보고 조사해서 장부 들고 다니니까 걸린 거죠? 왜? 장부에는 답인데 공무원 눈에 뭐가 집이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뭐예요? 소관청이 조사해서 조사서 작성하고 이렇게 뭐예요? 토지 등 결의 작성하고 대로 이제 고쳤어요 그럼 이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제목을 뭐라고 지적 정리 후에 통지를 한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지적을 뭐 한 다음에 지적을 정리 후에 정리 후에 뭐 해준다고 통지를 해준다 아니요 통지 알려줘야 된다 왜? 세금을 이제 9월달에 가슴 조임에 기다리면서 9월달에 뭐라고 내려고 했는데 답으로 내려고 했는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더 돈 더 대로 내야 되니까 돈도 준비하라고 자 이 얘기해 지금 통지한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디 이 표제부 등기부가 있다는 건 부동산 표시 변경이 필요한 거니까 촉탁을 해서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뭐를 이 답을 뭐예요 답을 대로 고치고 이 대로 고쳤다고 뭐예요 대로 고쳤다고 등기에서 보내온 등기 완료 뭐예요 완료 소관청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모았 날부터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며칠이라니까 이거 이게 15일이에요 그래서 접수 나오면 오른쪽은 15일이고 왼쪽은 완료 통지서지 등기소에서 뭐예요 변경 등기를 등기완서 접수한 날이 아니라 소관청이 등기 답을 대로 받겠다는 부동산 표시 변경을 마쳤다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이 단지 자 그 다음에 소관청은 당연히 뭐예요 며칠 되거나 지적 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며칠 되거나 회수는 돼서 복구할 때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한테는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 4번은 당연히 뭐예요 변경이 필요 없을 때는 등록하면 뭐예요 등록이니까 등록하게 되면 등록 록이죠 록 록 록 기억이죠 기억 며칠이에요 이거 7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 등록 나와서 이거 7일 틀리면 그냥 전국적으로 혼자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조상 탓이야 내 탓이 아니야 등록 록 록 기억하면 7일이다 그 다음에 3번 당이 똑같이 5번 똑같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한 지번 지목 면접경계 자표를 공배 등록할 때는 통제해줘야 됐고 자 넘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18번 18번 문제 있죠 저 이 문제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 나왔을 때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도 있구나 착한 사람이 왜 착한 건데 당연히 뭐 여기 첫 번째 박스 안에 토지 표시한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등록이니까 녹이 기억이 7일인데 답을 알려줬잖아 기억이라고 7일이라고 그죠 그래서 어디 기억에 7일 7자들 하는 게 어딨어 1번이 답이죠 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죽으면 돼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계속 살아서 이런 문제 계속 내야 돼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그래서 뭐에 관한 얘기에요 등기 촉탁에 관한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등기 촉탁 대상 인 것은 잘 안 나요 항상 촉탁 대상이 아닌 게 나온다 등기 촉탁 그러니까 등기 뭐라고 등기 촉탁 대상 뭐라고 대상 아닌 게 나온다 시험 문제 아닌 게 자 아닌 게 나오면 대표적인 답이 신규등록이라 그랬죠 신규등록이에요 신규등록 왜 신규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고쳐달라고 촉탁할 필요가 없어요 고칠 게 필요 없다는 게 그렇게 한마디로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이 바뀌면 자 우리 등기소의 소유권이 을로 바뀌었다 이제는 세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니까 을한테 받아야 되니까 정리하라고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제해줘요 반대로 뭐에요 국가가 땅 하나에다가 공부를 두 개 만들었으니까 내용은 항상 일치해야 되잖아 일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 이상이 바뀌면 뭐에요 어디로 니네 표제부 고치라고 그게 바로 촉탁이다 자 그러면 등기촉탁사유가 아닌 거 이렇게 아닌 거 보면 대표적인 신규등록은 고칠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에요 자 뭐에 따라서 등기완료통지에 따라서 소유권을 정리한 것은 등기소에서 소관총으로 보내주는 것이지 반대를 소관총에서 등기소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만전전이게요 그래서 등기완료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 자 그 다음에 뭐에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죠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이 명칭 변경은 뭐한 걸로 당연히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보겠다 이런 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촉탁사유가 아니 된다 아니 된다 그래서 촉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래소 지적소관총은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이죠 이동기서를 작성한다 맞고 자 지번을 변경할 때 공부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 경우 뭐에요 이 경우 이미 작성된 공부를 정리할 수 없을 때는 자 뭐에요 장수가 다 찼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만들어야 된다 맞고 아니 뭐에요 아니면 자 그게 뭐에요 재과 때 공부가 몇 시 됐을 때 뭐 다시 만들거고 근데 토지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첩시 뭐에요 촉탁하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총은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부합여부를 하기라고 해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교부를 신청할 때는 상위 무료죠 어 그래요 근데 거기 5번이 왜 틀렸냐면 소관총이 지적정리를 할 때는 토지수혜자에게 통제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없을 때는 일간신문 해당 시도통글하면 시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면 시도가 나오면 자 문제풀은 요령은 두가지에요 시도가 나오면 항상 시도는 우리나라 우리 지금 책에 우리 지적법 이 책에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가 나오면 이 책에 뭐만 시도에 지적 지방지적위원회 있죠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지방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라고 항상 오해요 이 시도 뒤에는 이 지방지적위원회가 따라붙어야 돼요 이 시도가 나왔는데 이 말이 안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 시공구 이렇게 뭐에요 어딘가 뭐에요 자 게시를 하거나 통제한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 보시면 자 게시한다 인터넷 공고한다라고 했죠 공고 일간신문 시도공보 있죠 시도공보 이 시도공보라고 하는 거 공보 이 공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뭐라고 이건 뭐에요 지자체 신문이에요 그 다음에 게시판이라고 이렇게 게시판 나오게 되면 항상 이 공보나 게시판 앞에는 시 군 구가 나와야 돼요 시도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왜 자 당연히 뭐에요 당연히 여기 지금 뭐에요 여기 공보 기억이죠 여기도 게시판도 뭐라고 이것도 기억이에요 항상 기억 앞에는 기억만 나와야 돼 시군구에요 시군구 시 도 나오면 안 돼 시군구가 나와야 돼 도 나오면 안 된다 도나 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시도가 아니라 뭐에요 시군구 게시판 시군구 공보입니다 공부 자 공부라고 하는 건 지자체 신문이에요 지자체 신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부한다 공부하거나 공부한다 있죠 자 5번이 쓸린 것이다 그 다음에 넘겨오시면 20번 문제는 뭐에요 뭐에 관한 얘기에요 지족소관청이 소유자한테 뭐라고 지족을 정리한 때 뭐라고 통제할 사항 중 아닌 거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다고 아닌 걸 물어봤다 그래서 여기 1번에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등록관수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이 지권으로 뭐에요 말씀할 때 써있죠 그래요 자 거기 지족공부의 전부일류가 몇 시에 해석될 때 쭉 써있죠 쭉 써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른 건 뭐에요 다 통제하는데 4번 있죠 그래요 등기관수의 소유자 변경 사실 통제에서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 사항을 정리할 때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이 소관청에서 소관청에서 뭐에요 통지를 하거나 이 소관청에서 뭐에요 통지를 하거나 이 소관청에서 뭐에요 촉탁을 할 때 그 통제하고 촉탁하는 이 통지나 촉탁 내용은 토지에 관한 뭐에요 토지 표시사항이에요 지번이 바뀌거나 지목이 바뀌거나 면적이 바뀌거나 이런 뭐에요 경계자표 이런 토지 표시사항 이 토지 표시사항을 이 사항을 뭐에요 통제하거나 촉탁하지 절대 토지 표시사항이 토지 표시사항이 아닌 소유자사항 이 소유자 변경 이 소유자 변경은 자 소유자 변경은 어디서 어디로 보내오는거에요 지금 이건 등기소에서 소관청으로 등기소에서 소관청으로 오는 것이지 이 소관청에서 뭐에요 통제하거나 촉탁할 사항이 사항이 아니다 항상 토지 표시사항을 통제하고 토지 표시사항을 촉탁하지 소유자 변경은 뭐가 아니라 통지사유도 아니고 촉탁사유도 안된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그 21번 문제를 보시면 21번 문제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이동 및 지적적대에 관한 설명도 뭐한 것은 틀린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 자 소관청은 분할합병에 따른 사유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을 할 때는 소관청의 등기관서의 등기를 촉탁하는거 당연히 맞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공고 정리 지적공고 등의 통지는 통지 나오죠 통지 소관청에 등록한 날부터 등록 나오죠 그래요 등록 나오면 며칠이라리 쓰이고 7일 날 했죠 하여튼 통지가 나오는데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소유자한테 통지하는데 표시 변경이 필요없는 뭐에요 등록하면 등록하면 습관적으로 며칠이라고 7일이다 등록 7일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적소관청은 공부를 정리하고 잘 할 때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때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이에요 아까 그랬죠 아까 몇 번 문제 그거 아까 몇 번 문제 그게 지금 해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음 자 그 변경 그 등기소 등기소에서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를 뭐한 날이 아니에요 변경 등기를 접수한 날이 아니다 아 여기 있구나 자 다시 앞에 그 117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소관청은 등록 전화를 위해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변경 등기를 등기관세도 접수한 날부터 15일이 아니라 등기관세도 접수하는 게 아니라 자 자 119페이지 몇 번처럼 자 121페이지 거기 121페이지 자 몇 번처럼 거기 자 21번 있죠 21번에 동그라미 4번처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지적 정리에 대한 통지는 지적 소관청이 그 등기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이다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를 접수한 날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절대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자 접수한 날부터 15일 자 맞다니죠 아까 2번 틀렸죠 등록 7일이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뭐에요 당연히 통지받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시공구 공부라고 했죠 시공구 공부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22번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랬어요 자 이것은 뭐든 일반적으로 촉탁 대상이 안 촉탁 대상이 아닌 것 하면 뭐에요 가장 스탠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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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자 그런 문제가 있죠 일반적인 전형적인 뭐에요 전형적인 문제 그런 문제는 촉탁 대상이 아닌 거 자 촉탁 대상이 아닌 거에 나온다 답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규 등록이 기본 답이라 그랬죠 이 세 가지가 답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답이 뭐라 그랬어요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자 그 신규 등록이 답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 근데 22번 1번 보시면 토지의 소재의 지번 지목 경계면적 소유자 등의 변경 소유자 동그라미 C 소유자 이 소유자 등에 대한 변경을 정리할 때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거 그게 촉탁인데 아니다 왜 그 소유자 변경은 이 소유자 변경은 뭐가 아니라 있어요 이거 등기소에서 소관청으로 보내오는 것이지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촉탁하는 게 아니다 소유자 변경은 자 그래서 일단 거기 1번이 그래서 틀린 것이고 2번은 신규 등록이 제외된다 이렇게 써놨죠 아싸리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신규 등록을 제외한 합병 자 토지 분할 자 그 다음에 지목변경은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그 다음에 소관청은 등기관서에 토지 표시 변경하는 등기 촉탁할 때는 토지 표시 토지 표시 변경 촉탁서에 취지를 제출하고 안 중요하고 국가가 자기 위한 등기를 본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지족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가 돼서 원상해 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 토지를 될 가능성이 없어서 공부에 등록을 맞살 때는 등기 촉탁 사이가 된다 왜 어 대장을 없었으니까 뭐도 없어야 돼요 등기부도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자 이게 뭐에요 23번 가장 전형적인 거죠 자 작은 전형적이다 자 이게 스텐드THN에 아닌 머세요 이게 문제단이죠 왜, 촉탁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답이 뭐라고 신계등록 딱 쓰여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자 24번 신계등록 이 없고 촉탁세상의 아닌 것 vic 자 물론 25번도 마찬가지에요 촉탁대상의 아닌 것 그렇게 되면 일단 신규등록을 찾아서 신규등록이 있어 없어요. 신규등록이 있죠? 4번에? 그래 그게 답이다. 이게 가장 전형계인거에요. 자 그 다음에 26번을 별피하시고 자 뭐라 했어요? 거기 토지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거 그랬습니다. 틀린거. 그래서 뭐라 할 수 있어요? 1번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질부가 이게 종합적인 얘기죠? 종합적인. 형질변경 용도가 달 때는 60일의 의무가 생기고 맨 끝에 뭐라 써야 될까? 의무가 생기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끝내야 된다. 뭐라 끝내야 된다고? 하여야 한다. 자 이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정리결의소 내용과 다르게 정렬 때는 직권으로 조사층에서 정정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소관청이 소유자 변동에 따른 공부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결의소 작성하는 거 맞고. 자 소관청은 토지이동 신계등록을 제외에 따른 토지표시한 변경의 등기일필차가 필요가 있을 땐 신계등록 제외됐죠? 촉탁해야 된다. 맞고. 자 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하는 변경이 필요할 때는 그 완료통제서를 모았 날부터 접수. 하여튼 뭐가 나오면 다시 또 나오지만 이렇게 뭐가 나오면 접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오른쪽에는 항상 뭐예요? 오른쪽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15일이 나오고. 항상 왼쪽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등기완료통지서가 나와야 돼요. 오른쪽에는 15일. 왼쪽에는 완료통지서. 그 다음에 등록하게 되면 등기부가 없죠? 그리고 왼쪽 볼 거 없어요. 그냥 뭐라고 이건? 아 7일이다. 등록은 등록한 날부터 7일까지 통계해준다. 7일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몇 번에? 5번이 잘못됐다. 아니고 5번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파트가 측량으로 가니까 여기서 이제. 자 이번 시간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